그럼 방풀의 의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사라질거구요 자 저걸링 두마리 올라오는데 발업 됐구요 노재상 철구선수 아직 발업이 안됐어요 안됐고 두마리 계속 깔짝깔짝 대는데 철구선수 자 노재상 선수가 투로어난게 어 못잡았어요 자 깔끔하게 잘 막아주고 있어요 철구선수 잘 막아주고 있어요 지금 잘 막아주고 있고 자 노재상 한번도 올라갑니다 한번도 올라가는 자 노재상 선수의 저걸링들 철구선수는 그래도 지금 나름 깔끔하게 맞고 스파이 올라가고 있는데 철구들이 아직까지 바로 안됐어요 한마리 잡았어요 한마리 오케이 노재상 선수 한마리 잡았는데 자 이거는 그래도 철구선수 저걸링은 잘 막은거죠 잘 막은거 자 철구선수 한 번 더 발업된거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쪽 다리에서 안주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철구선수 노재상은 저걸링 계속 찍어내면서 한 번 더 역습을 누르고 있는데 저는 두 마리만 들어가고 있어요 두 마리 들어가면서 앞마당 중에 두로나기 또 잡고요 언제 가장 행복하냐구요? 여행갈 때 자러갈 때 쇼핑할 때 맛집 올 때 친구 볼 때 사리 볼 때 혼자 볼 때 둘이 볼 때 행복의 기준은 모두 다르니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행복을 크게 넓게 길게 그래서 행복한 보험 NH농협생명 잡고 올라오는데 성크단아 때문에 뭐 피가 따라있는 저걸링들이기 때문에 견제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철구선수가 초반에 잡혔던 드론 세기를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당기고 있는데 뭔가 지금 상황에서 어느정도의 견제와 피해를 줘야 돼요 네 지금 철구선수가 좋은거거든요 노재상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드론 숫자가 적어요 저기서 누가 지금 노재상보다는 자 노연 선수 뮤탈과 스커들이 쭉쭉 찍히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자 지금 드론 숫자가 차이가 조금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마당 쪽에 가스도 잘 캐고 있는 노재상 자 오브로드를 때려보면서 아 스커리자는데 맞는데 철구의 컨트롤 뮤탈의 컨트롤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뮤탈! 자 철구와 노재상이 한번 싸우는데 뮤탈 컨트롤! 아 이거 노연 선수가 좀 더 살아남는 느낌이에요 지금 하지만 오브로드를 잡고 빼고 있는 철구 자 철구선수 뮤탈리스 컨트롤도 나쁜 선수는 아닙니다만 노재상 선수가 그래도 저걸레인으로 초반에 피해준게 지금 그래도 아 근데 뮤탈 한 마리 잡아내면서 컨트롤 해주고 있는데 철구 자 컨트롤 싸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자 이렇게 그 서로 드론이 없는 상태에 가난한 상태에 뮤탈과 스커들은 보물과 같아요 자 스커들이 많기 때문에 철구선은 무리하게 내려갔다가 아 철구 빼고 있는데 지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무빙샷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노재상 무빙으로 따라오고 있어요 무빙으로 무빙으로 철구도 컨트롤 해주는데 뮤탈 스컬 숫자가 많아요 노재상도 아 치의제이! 노재상 선수 CJ팀에 두 번째로 나와서 철구를 잡아내면서 1대1 스커를 만들어냅니다 아 치의제이! 아 치의제이!